한글자막 by 한효정 종래인은 항상 군대 이야기로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대마다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몇 개씩은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는데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대부분은 허황되거나 시시걸랑한 잡소리였지만 개중 몇몇은 꽤나 소름돋는 것들이 있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매복지에서 선임에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초 말살 계획 내가 처음으로 소초에 들어갔을 때였으니까 아마 일병 말일 때였을 거다. 그때 소초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역하고 없고 당시에 박상병이라고 참 어리숙한 고참이 있었거든. 한 번은 이 양반이 매복지에서 MP3를 뜯다가 순찰 나온 행복한한테 딱 걸렸지. 원래 소초에는 순찰 잘 안 와서 안심하고 노래 듣다가 재수없게 그래댄기라. 행복한 꼭지가 확 돌아서 고참들이 숨겨놓은 MP3나 폰을 다 찾겠다고 소초를 싹 갈아엎었다고. 근데 고참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걸 뻔히 보이는데 숨겨놨겠나. 결국 하나도 못 찾았지. 대신에 다 낡아빠진 연습장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더 어마어마했지. 연습장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완전히 살벌했다. 바로 소초를 말살시키고 인원들 싸그리 다 없애빈다 그런 거지. 그게 놀랍게도 소대에서 제일 막내놈 관물대에서 나왔는데 행복하니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금마가 하도 관물대 밑바닥에 꼭꼭 숨겨놔서 혹시나 싶어서 본 거지. 근데 거기서 소초말살 계획이란 게 떡하니 나오니 뒤집어진 기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내용이다. 그냥 군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난다. 저놈들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푸념찌끄레기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작전 아닌 작전을 짜놓은 거야. 그러니까 소초가 제일 취약해지는 시기는 언제며 총기 거치대의 예비키는 어떻게 몰래 빼돌릴 것이며 탄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 인원을 어떻게 속일 것인지 상황병들은 또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지 무장 후의 동성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등등 내가 그때 짬이 안 돼서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아주 연습장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아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세세하게 써놨더라고. 이거는 대충 봐도 아주 작정을 했다 싶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해 뭐하노? 아주 발칵 뒤집혔지. 그놈은 중대 불려가고 소초 분위기는 겁나 살벌해졌다 아이가. 고참들은 짬 안 되는 애들 볼 때마다 혹시 너도? 뭐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도 했고 몰래 몰래 과물대 뒤지기도 하고 그랬지. 근데 뭐 나는 크게 상관 안 했다. 일 말이면 내 할 일도 바쁜데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노? 거기다 바빠 죽는 소초에서 말이다. 그냥 와 그래 안 봤는데 완전 도라이네 하고 넘겼지. 그놈이 호우대는 멀쩡하더마. 아무튼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내면이 고와야지 내면이. 당연히 내랑은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신경을 껍붙는데 이게 웬걸 소대장이 내를 부르는 기라. 그 정신나간 놈이랑 뭔 일 있었냐고 하면서 말이다. 처음에는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이놈이 계획자면서 유독 나한테만 심하게 분노를 표출해놨더라고. 소대장이 내가 언급된 부분만 살짝 보여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끝까지 살려둬서 인질로 삼은 다음에 실컷 괴롭히다가 죽인댔나. 아니면 탄을 한 발씩 쏴서 고통스럽게 죽인댔나.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소대장이 그걸 보고 내를 오해한 거지. 내가 하도 갈구어서 금방 눈이 확 돌아빈 거 아닌가 하고 말이다. 난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했지. 아니 뭐 진짜 갈구기라도 했으면 몰라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 뭐? 내를 인질로 삼아? 고통스럽게 죽여? 별천지 같은 놈이 확 그냥... 아 생각하니까 또 열 뻗치네. 아니 그럼... 그 놈은 대체 왜 그렇게 써놓은 겁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소대장이 영 못 믿어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중대까지 불려가가 중대장이랑 내랑 금마랑 삼자대면까지 했다. 아무래도 일병 짬이라 좀 후달리긴 했어도 억울함이 더 컸지. 솔직한 말로 내가 애들을 전혀 안 갈고 따고는 말 못해도 내가 어디 쓸데없는 걸로 난리 치더나. 딱 갈굴 것만 갈구고 딴 건 잘해준다 아이가. 공과 사, 어? 딱딱. 내가 그걸 어필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대장이 금마한테 나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물었는데 참나... 그 이유가 아주 과관이었다. 내가 그놈이랑 같은 생활관에 같은 침대를 썼는데 내가 2층이고 그놈이 1층이었거든. 근데 이놈이 하는 말이 하...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뭔데 그러십니까? 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단다. 중대장도 어이가 없었는지 순간 피식하더라. 그러니 당사자인 나는 오죽하겠나. 인마가 지금 내랑 장난치나 했지. 근데 소름 돋는 게 이놈은 완전히 진지한 거야. 정색해서 내릴 째리는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뭔 뜻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 세상에 코 좀 골았다고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냐고. 아니 애초에 나는 코를 안 골았다니까. 아무튼 내한테는 이래저래 등골이 오싹한 경험이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내가 짬 좀 찬 후에 고참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놈이 정한 소초 취약식이 말이다. 그게 바로 소대장이랑 부소대장이 전부 매복 나가는 그날이었단 말이지. 소초에서는 가끔씩 근무 잘못 꼬여가지고 소대장은 지휘조로 부소대장은 지원조로 같이 매복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다. 이놈이 그날을 계획 실행일로 골랐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나? 행보관이 연습장 발견한 날로부터 불과 3일 후다. 3일 후. 그니까 계획 다 짜놓고 실행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거 발견 못했으면 우체 됐겠노? 아니 아이지? 애초에 어리숙한 박상병이 mp3를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아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심장이 뛰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두번째 이야기 손톱 수집가 이건 내가 겪은 일은 아니고 삼소대의 내 동기가 겪은 일인데 뭐 나도 살짝 보긴 봤으니까 간접적으로 겪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때가 그러니까 상병 막 달았을 때였나? 그때는 달마다 신병을 빵빵하게 채워줬으니까 지금처럼 인원이 부족하진 않았어. 근데 이게 마냥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랄까 그만큼 특이한 놈들도 꽤나 섞여온다고 해야 되나? 그 중에 내 동기 밑으로 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손톱 수집가라고 불렀다. 손톱 수집가 말입니까? 그래 말 그대로 손톱을 열나게 모으는 거지 꼭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는 것처럼 지 손톱 깎은 걸 안 버리고 수집했다 이 말이다. 한 번은 어느 주말에 동기가 할 일 없어서 침대에 멍때리고 누워있다가 금마가 탁자에 앉아서 손톱 깎는 걸 본 거지.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저절로 간 건데 금마가 다 깎은 손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잘 모아서 지 관물대로 가져가더란 말이지. 거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단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놈이 관물대에서 주머니 같은 걸 꺼내서는 거기다가 손톱을 쏟아 넣더라는 거야. 그 외 입구에 끈 달린 복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보고 동기가 쫓아가서 방금 그게 뭐냐 좀 보여달라 하니까 이놈이 기가 손톱을 하고 그걸 숨기면서 절대 안 된다고 뻗댕기는 얘기라. 안 돼? 헉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어딨노? 당장 뺏어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손톱이 그냥 아우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바가지는 좋게 되는 것 같았다 하는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남들은 그냥 갖다 버리는 손톱을 왜 그렇게 모아뒀냐고 그래서 이게 뭐냐 당장 버리라 하니까 그놈이 안 된다면서 팔을 막 잡아당기더라는 거야. 어데 이등병 짜바리가 감히 고참 몸에 손을 대노. 그래서 이 좌석이 쳐들었나 그냥 별일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대. 그래서 동기가 잘 넘어갔다 하고 안심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에 다들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생활관에 불이 탁 켜졌다 카더라.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나 보니까 불친번이 그 변태놈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거지. 알고 보니까 이 정신나간 놈이 오밤중에 일어나서 손톱을 깎고 있었던 거다. 그것도 가뜩이나 없는 손톱을 억지로 잘라낸다고 지 생 손톱을 다 깎아내면서 말이다. 와 그걸 보고 놀란 불친번이 말려도 계속 깎는다고 난리 치는데 내가 딱 그때쯤에 야간 탄약고 마치고 내려왔었거든. 오밤중에 뭔 일인가 싶어서 살짝 보니까 와 뭐 난리도 아닌데? 불친번이랑 자다 깬 삼소대 애들이 금마 손이랑 팔 잡아서 고정시키고 금마는 손톱 깎아야 한다면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때마다 손톱에서 피가 아우 멀쩡한 짧은 손톱을 3분의 1을 억지로 깎아내니까 생살이 다 드러나서 피가 미친 듯이 흐르는 거지. 나중에 당직사관이 뛰어와서 어찌어찌 정리가 되긴 했는데 피가 온 탁자랑 바닥에 다 튀고 아주 살벌했다. 와 아내는 손톱에서 피가 그래 많이 났는지 처음 알았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누가 총이라도 맞았나 했을걸? 시뻘근 피가 사방에 뿌려져서 피비인 애가 진동을 하는데 하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린다. 금마는 그 길로 통합병원에 입원했다가 다른 부대로 갔다고 들었는데 어디 군생활이나 제대로 했겠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금마 그거 사회에 있을 때부터 편집증? 강박증? 뭐 그런게 옥수로 심했단다. 왜 뭐 모아다가 줄 세워놓고 바닥에 선 절대 안 밟고 다니고 그런거 있다 애가? 그나마 치료 잘 받아서 다른 증상들은 호전이 됐는데 하필 손톱 모으는건 못 고친거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부터 모았고 자대와서까지도 계속 모으다가 딱 걸린거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한게 생각해봐라. 손톱 그거 조금만 짧게 깎아도 얼마나 쓰리고 아프노? 근데 그거를 어휴 지도 지 마음대로 그게 안됐으니 그 지경이 된거지. 에이 불쌍한 놈. 세번째 이야기 고라니 이거는 이거는 우리 소대 대대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까마득한 고참이 겪은 일이라 하더라. 나도 전역간 고참한테서 들은거라 정확히 몇 년 군번인지 모르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번은 상병 조장에 일병 사수 이등병 부사수까지 해서 매복을 들어갔는데 도착해서 짐 풀고 장비 설치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고라니가 울어젖히는 거지. 니들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고라니 울음소리가 옥수로 특이하고 시끄럽다 아이가. 그게 막 누가 비명 내지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잖아. 내 고참 중에 한 명은 우스갯소리로 정수리의 여드름 터지면 그런 소리 난다고 했는데 소름끼치게 귀귀스럽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조장이 일병한테 마 호타가서 쫓아내고 온나 그 귀 따가워 죽겠네 이랬지. 그래서 일병이 막내한테 짐 마저 풀라고 하고 숲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인마가 돌아오질 않는 기라. 고라니 소리는 계속해서 났는데 말이야. 그래서 조장이 인마 이거 어디 똥이라도 싸졌기나 하고 막내한테 자리 딱 지키고 있어라 하고는 일병을 찾으러 들어간 거지. 고라니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쭉 걸어 들어가니까 일병이 커다란 소나무 아래 있었는데 인마가 그 자리 웅크리고 앉아서는 몸을 막 벌벌 떨고 있었다 카대. 조장이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인마 이거 어디서 넘어졌는지 손이랑 무릎에 온통 흙투성이고 눈물 콧물 다 빼고서 역시 완전히 나가서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더란다. 고라니가 아닙니다. 고라니가 아닙니다. 거기서 조장이 뭔가 싸한 느낌을 딱 받은 거지. 보통 고라니가 겁이 원체 많아서 멀리서 작은 인기척만 느껴져도 내빼기 바쁘거든. 근데 어찌 된 게 이놈의 고라니는 사람이 이만큼 다가왔는데도 도망가기는 커녕 소리만 더 크게 내지르고 있었던 거다. 그때까지도 계속 말이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조장이 고라니가 웃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일병이 절대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는데 그래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나? 명색이 매복 조장인데. 그래서 조장이 금방 돌아온다 하면서 일병을 진정시킨 후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 얼마쯤 가니까 저 앞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나무 아래에 뭔가 커다란 게 달려있었다 하더라. 거기서 고라니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어. 조장이 떨리는 손으로 후레시를 딱 비추니까 거기에 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긴 머리카락을 거미줄처럼 쫙 펼치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여자가 있었다더라. 창백한 피부에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후레시를 비추니까 그 여자도 눈을 치켜뜨고 조장을 정면으로 쳐다본 거지. 그 소리가 꼭 고라니 소리 같았다고 하는데 니들이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겠노? 먼저 간 일병이 그 여자를 보고는 차마 소리도 못 지르고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다가 힘이 빠져서 그 소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던 건데 금방 눈물 콧물에 오줌까지 지렸다 카더라. 아무튼 어찌어찌어찌해서 매복지로 돌아와서는 이걸 지휘조에 보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 보고를 한다 치면 또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필 또 중대장 순찰이 온기라. 왜 하겠노? 왜 하겠노? 귀신 봐서 정신 없다 할 수도 없고 겨우 정신줄 잡아서 안구호하고 매복 상황 브리핑하고 해야지. 그래서 부랴부랴 매복지 정리하고 조장은 총 들고 뛰쳐나간 거다. 적당히 자리 잡고 있다가 중대장이 가까이 왔을 때 막 안구호를 하려고 하는데 중대장이 됐다고 손 흔들면서 곧장 매복지로 가대? 그러더니 여기저기를 막 둘러보는 거야. 매복 인원들은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어리둥절했지.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던 중대장이 대뜸 조장한테 한다는 말이 야 여자 어디 숨겼어? 이러는 거야. 조장이 영문을 몰라서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중대장이 막 화를 내면서 또 한다는 말이 매복지에서 담배 피우고 과자 까먹는 것 정도는 나도 이해한다. 눈 감아 줄 수도 있고 근데 감히 여기에 여자를 불러? 누구들 대가리 나사 빠질나? 어? 거짓말 할 생각 말아. 멀리서 매복지에 앉아있는 긴 머리 여자 실루엣 내 분명히 봤다. 그 말에 조장 머릿속에 뭔가 쓰시고 지나가면서 소름이 쫙 돋은 거지.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털어놓으니까 중대장도 놀란 기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복지에 여자를 어떻게 부르냐고? 그리고 부른다 해도 올 여자가 어디 있노? 한참을 생각하는 중대장이 아까 그 여자 있던 곳으로 안내해보라고 하니까 일병은 명령이고 뭐고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아주 학을 떼는 거다. 바지에 오줌까지 지려서 벌벌 떠는 거를 왜 앞장 세우겠노? 별 수 없이 조장에 앞장 서서 조심조심 문제의 그 장소로 가보니까 소리는 커녕 여자 그림자도 안 보였지. 그래서 중대장이 여기가 맞냐고 막 다그치는데 그때 조장이 발견을 한 거지. 나뭇가지에 걸려서 흐느적거리는 머리카락 수십 개랑 한쪽에 징그럽게 분해돼 죽어있는 고라니를 말이야. 그, 그럼 귀신인지 괴물인지 그게 고라니를 잡아먹은 겁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거기까지라. 근데 말이다. 이야기에서 말하는 매복지가 어딘지 아나? 바로 여기다. 뒤에 있는 숲이 바로 거기라고. 에? 진짜입니까? 진짜지 인마. 그럼 가짜일까? 뭐 지금은 안 나온다 카니까 너무 쫄진 마라. 니들 매복지 오면서 창고 같은 건물 봤지? 내 이등병 때도 그게 있었거든. 그게 실은 사당인가 뭐 그런 거라 카더라고. 겉은 그냥 창고처럼 시멘트 공구리 쳐놨는데 안에는 사당집처럼 차려놨다 카대. 듣기로 오래 전에는 제대로 된 진짜 사당이 있었다 하는데 왜 옛날에는 이런 바닷가 마을에 과부가 많았다 아이가? 일기에 보니 풍랑주의 보니 그런 거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하는 게 바다인데 아닌 말로 재수 없으면 풍랑 만나가 배 뒤집히는 거 순식간이지. 그렇게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이 돼가 시체조차 못 찾으면 한순간에 과부팔자 되는 거지 뭐.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이겨내고 고마 남편 뒤따라간 여자들도 부지기수였단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사당이었는데 그 억울하고 불쌍한 영혼들 달래주려고 마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카지 아마. 근데 6.25 전쟁통에 마을이랑 같이 사당도 박살나버리고 전쟁 끝난 후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고마 사당에 대한 건 까맣게 잊어뿐기라.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처음에는 딱히 별 문제가 없었어. 애초에 숲으로는 길도 없었고 관리도 잘 없었으니까. 물론 실종이나 사망사고는 간간히 발생했는데 어디 사람 사는데 사건 사고가 없을 수가 있나?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넘어갔겠지. 그러다가 군부대 들어서고 매복지가 생기면서 슬슬 문제가 발생한 거야. 방금 전 이야기처럼 귀신을 봤네 괴물을 봤네 이상한 소리를 들었네 뭐 이런저런 괴담이 끊이질 않으니까 윗선에서도 뭔가 있긴 있구나 하고 느꼈는지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운 좋게도 사당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부랴부랴 사당을 지은 건데 그거 짓는다고 군에서 지원을 바랄 순 없잖아. 그래서 몇몇 간부하고 병사들이 십실반 모아서 짓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관이 좀 허름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 역할은 하긴 하나 보더라고. 사당을 지은 후로는 그런 목격담이나 괴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니 말이야. 지금까지도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건물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문 열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고 아예 그 근처에 가지 말라 이 말이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에필로그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후임이 우리 부대가 M본부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녀석이 막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 진짜 먹 같아요. 제초작업에 돌 뽑아내고 길 가린다고 나무 배고 배수로 정비해 그 언덕대기에 있던 유리고 있죠. 그건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미관 해친다고요. 진짜 요새 작업한다고 죽겠어요. 형은 진짜 칼같은 타이밍에 잘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여파로 매복지 길목에 있던 사당집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였는데 그저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대대 인원들이 싹 다 부수고 길을 닦아놨더라고요. 젠장 정작 매복 서는 건 우리인데 미신이니 뭐니 해도 솔직히 좀 찜찜해요. 이제부터는 귀신이랑 같이 매복 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그냥 한 번 웃고 말았지만 저 역시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만은 부디 허무 맹랑한 괴담이었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후배들이 별탈 없이 무사히 군생활을 마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번 후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